1uth 1 2 1 2 1 2 1 2 крาง 1 2 1 2 1 2 1 2 1 2 1 2 1 2 O! 누나 우리 여기 어디죠? 어 얘들아 오늘 누나가 여기 소방서를 데리고 왔어 어 누나 여기 소방서에요 우와 역시 빨간 차들이 아주 많아요 그렁그렁 빨간 차 많다 그렁 아 언니 여기서 우리 뭐해요 어 여기서 아주 재미있게 놀거야 어 여기서 뭐하고 놀건데요 어 너 소방서에서는 뭐하는질 아니 뽀로로 어 소방서에서 어 소방서는 불 꺼주는 차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아 맞아 소방서에 어떤 차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 네 좋아요 누나 자 어떤 차가 있나 오 이거는 오 자라야 그거 사다리차죠 어 그래 맞아 사다리차 오 이거 봐 사다리차가 오 이렇게 사다리가 길어져 이렇게 높게 높게 사다리가 올라간다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높은 곳에 불이 나면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되겠네요 그래 맞아 맞아 어 그렁그렁 다른 것도 보여줘라 그렁 음 알았어 다른 건 또 뭐가 있을까 자 다른 것들은 오 여기 순찰차야 순찰차 119 순찰차 순찰차가 자 그리고 이거는 뭐지 오 이거는 몇 사람이 더 탈 수 있는 봉고차인가 봐 슝 자 그리고 이거는 우와 어 누나 이거 물 자동차죠 오 그래 맞아 맞아 여기에 물이 여기에서 물이 막 어 막 나올 거야 그러면은 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불이 꺼지겠죠 맞아 맞아 자 그리고 이건 뭘까 우와 아주 커다란 버스야 버스 우와 누나 이 버스 한번 타보고 싶어요 어 그래 그런데 이 버스 타기에는 뽀로로 너 좀 살면 빼야 할 것 같은데 그래요 누나 에이 그러면 다음에 탔자 뭐 아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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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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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한번 다시 구경하고 싶어요 응 그래 알았어 여기에 뭐가 있을까 그럼 빨리 나랑 같이 가보자 알았다 그럼 그럼 아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 우리 다 같이 한번 여기를 쭉 둘러보자 그리고 나 사다리차도 한번 타보고 싶어요 응 그래 알았어 그러면 사다리차를 한번 우리 타보도록 할까 네 좋아요 누나 사다리차 타고 저기 높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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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올라가 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 그러면 사다리차 아주 긴 사다리차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을까 뽀로로 한번 찾아볼래 네 누나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있을까 어 저기가 보인다 보여 오 누나 여기 사다리차 왔어요 어 그래 아 사다리차네 와 이거 진짜 사다리가 엄청 긴 것 같아 우와 누나 빨리빨리 타보고 싶어요 그래 그래 한번 사다리가 얼마만큼 길어지나 우리 한번 볼까 쭉쭉쭉 쭉쭉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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 뽀로로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니? 저기 옥상까지 가보고 싶어요 아 그래? 알았어 옥상까지 자 사다리쳐 이동 우와 사다리쳐 옥상까지 사다리를 딱 놨어 자 이제 뽀로로 한번 올라가볼래? 네 알았어요 누나 저 한번 올라가볼게요 자 누나 저 한번 올라가볼게요 어 누나 저 보여요? 어 그럼 보이지 아 누나 근데 아래 포기가 쪼끄럽게 보여요 어 그래? 아 영차 영차 저 옥상까지 올라갈 거예요 조심해 네 누나 영차 영차 아 누나 저 많이 많이 올라갔죠? 어 정말 많이 올라갔다 아 영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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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제 옥상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누나 그래 옥상에 거기 잠깐 앉아있어 네 누나 크롱크롱 나도 올라가고 싶다 크롱 그래 크롱크롱 너구두 그럼 한번 올라가 봐 알았어 크롱 아이차 양차 그럼 아이쿠 힘들다 크롱 아 힘들어? 그래도 천천히 조심조심 올라가 봐 알겠다 크롱 나도 뽀로로처럼 올라갈 거다 크롱 어 어 사다리가 점점 내려간다 크롱 크롱 오오오오 사다리가 내려간다 오오오오 어 어떻게 크롱 괜찮니? 아직 괜찮다 크롱 그래 어떻게 다시 내려올래? 아 무섭다 크롱 내려갈 거다 어이구 내려갈 거다 크롱 어휴 크롱 괜찮니? 괜찮다 크롱 크롱 큰일 날 뻔했어 사다리에서 떨어지면 큰 사고가 나거든 어음 무서웠다 크롱 그런데 뽀로로가 저기 위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내려오나 크롱 어 뽀로로가 저기 위에 올라갔으니까 음 잘 내려올 수 있게 해줘야겠지? 크롱 크롱 뽀로로가 두심이 내려와야 될 텐데 크롱 그래 근데 사다리차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? 다시 한번 사다리를 높여볼까? 한번 해보자 크롱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자 이번에는 사다리를 살짝 이렇게 한번 해볼까? 뒤에도 뽀로로가 잘 내려올 수 있게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누나 저 이제 내려가도 될까요? 어 그래 이제 내려와봐 아이짜 오슈욱 누나 저 미끄럼 타고 내려왔어요 어 그래? 어머 사다리차야 조심조심 내려와야지 그러다가 다쳐 뽀로로 아이 그래도요 재밌네요 누나 아 저 말고 다른 친구들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어 그래 그럼 누가 해볼까? 제가 해도 될까요? 어 그래 포비 포비 너는 좀 무게가 많이 나가서 괜찮을까? 아 저 조심조심 올라가볼게요 그래 그래 그럼 조심조심 한번 올라가보자 그래 포비 너 조심해야 돼 알았어 뽀로로 어 형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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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누나 저 잘 올라가죠? 어 잘 올라가네 음 그래도 포비 조심해 이러다가 또 사다리가 고장 나오면 어떡하려고 어 누나 사다리가 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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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유 저 이러다가 다칠 뻔했어요 아 그래 빨리 내려와봐 네 누나 누나 저 다치면 어떻게 하죠? 다치면 여기는 어디지? 소방서요 소방서에 앰뷸런스도 있잖아 앰뷸런스가 출동할지도 몰라 아 그래요? 지금 보니까 우리 출동하는 걸 못 봤네요 아 그래 그러네 출동하는 걸 못 봤네 아직 화재가 안 일어났나 봐 아 그래요? 화재가 일어나면 어떤 것들이 출동하는지 궁금해요 아 그렇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잠깐 기다려보자 알았어요 누나 언니 저도 사다리 타고 싶어요 그런데 루피야 너까지 타면 무슨 일이 또 생길 것 같아 아 언니 저도 해보고 싶은데 그래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한 사다리 차를 언니가 불러줄게 알았어요 언니 저는 너무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음 그래 알았어 그러면 낮은 사다리 차를 불러줄게 알았어요 언니 자 사다리 차가 왔어 아 언니 저 이거 타면 되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봐 높은 사다리 차는 잠시 접어두고 자 원래 있던 곳으로 출발 자 그 다음에 우리 루피가 탈 수 있게 자 사다리 차를 자 이렇게 낮게 해줄게 아 언니 저 이 정도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참 올라가 봐 조심조심 알았지? 알았어요 언니 조심조심 해볼게요 자 조심조심 양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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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 저 잘 올라가자 어 잘 올라간다 양차 양차 언니 저 지금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양차 양차 언니 저 여기까지 왔어요 어 루피 정말 잘했어 조심조심 다시 내려올 수 있겠니? 언니 포비가 쬐끄맣게 보여요 뽀로로랑 크롱도 쬐끄맣게 보이고요 어 그래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다 작게 보여 언니 저 이제 그만 내려갈게요 어 그래 내려가자 자 언니 저도 조심조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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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언니 저 조심조심 내려왔어요 아우 너무 잘했다 루피 자 이제 아이쿠 다른 차들을 다 정리하고 누나 누나 아우 전 진짜 출동하는 거 한번 보고 싶은데 언제쯤 출동할까요? 글쎄 아직 불난 곳이 없으니까 우리 기다려보자니까 알겠어요 누나 아 여기서 잠깐 앉아서 기다려야겠어요 응 그래 차들야 언니 응 그래 한번 기다려봐 자 크롱 너도 빨리 와 알았다 크롱 나 여기서 기다릴 거다 크롱 Fire 나 vampire 아 artific이 thanked use 어 불이 났나 봐요 오 누나 operated 불이nad 나 봐요 진짜 오 다들 다들 가고 있어요 오 오 오 오오 여기 큰 다달이 차도 간대요 오 누나 우리도 불난 데 있으니깐 한번 가봐요 그래 그래 알았어 우리도 가보자 대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조심 조심 응 그래 알았어